한글자막 by 한효정 10월 2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열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시간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결과는 과정이 있는 법입니다. 어떤 분야에서의 합격은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이고 우리의 건강 또한 잘 관리한 식생활과 꾸준히 하는 운동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결과도 마찬가지로 과정이 있는 법입니다. 그 과정은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비로소 의의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의를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상권과 경제권을 장화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다른 지역 교회에 비해 유대주의자들의 회방이 심각했습니다. 그 지역의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사도권을 문제 삼고 복음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거짓 교훈을 퍼뜨립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화하죠. 나의 사도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사우라 사우라 친히 부르시고 그리스도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의 진리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왜 참된 복음인지 런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본문은 어리석도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3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떠한 어리석은 일을 하였나요? 1절 후반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꿰더냐 이는 누가 너희를 매혹하였나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누구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가짜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 보존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들이 전하는 것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한례를 행해야 한다고 구원이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두버로 율법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이고 사랑으로 가르치던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니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아주 기강된 감정으로 호소하죠. 아니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들이 눈앞에 밝히 보일 정도로 귀에 쟁쟁하도록 옷이 박힐 정도로 정언했는데 어쩌면 이토록 쉽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간단 말인가?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성령 받음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신앙생활의 기본 전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은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선물인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듣고 믿음이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산 가운데 계속하여 역사하셨고 그들 또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대의 복음으로 새해 세명을 얻은 신분이기에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열매를 얻기 위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간다니 이는 마치 초래급한 백성이 다시 애후부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는 합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십자가 복음만이 거듭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원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다면 그에게 이르게 된 계명은 무슨 계명인가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계명이 그에게 이르게 되자 그는 탐심, 모든 죄가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죠.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철교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의 빛에 비침을 받은 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 후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사람이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값없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보태려고 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무엇을 계속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90% 하고 인간이 10%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자기 사랑, 자기 의의를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인간의 행위, 한례를 더 보태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할 영광의 일부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 받아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더 우선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기보다 나의 노력, 내 열정, 나의 일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성도의 삶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삶을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남이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칭의로 돌아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 론정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창세기 15정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보금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할레를 받았어도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할레를 받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99세 때입니다. 그는 적어도 16년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유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나가리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 또한 주의 제림을 사모하며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이 자손이 됐냐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함을 받는 데는 할례를 행하서가 아닙니다. 은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이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한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축복입니다. 진정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만민이 구원의 축복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수의 은총을 노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으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익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짓 가르침은 여전히 만련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어떤 자들은 성도들을 매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예수 고대서를 믿었던 자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박히 보일 정도로 귀에 쟁쟁하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성장하고 복음으로 성과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지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신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바른 믿음의 길에 서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구원을 얻기 위해 종종 믿음의 길에 벗어나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나의 의 나의 자랑을 드러내려 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십자가 복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가난한 맘으로 바라버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들이리 주님의 삶 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 눈의 눈으로 바라버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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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이 벗어질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가난한 맘으로 바라버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버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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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시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신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며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땅 가운데 노래하는 자라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무너지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하나님 그나라 세워가니 주님 얻어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얻어질 때까지 주님 얻어질 때까지